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여야의 눈높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국회 과방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 의원님. 네. 김홍일 위원장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후임을 좀 빨리 좀 해서 방통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kbs를 비롯해서 지상파 인허가 관련된 것 종편 그리고 또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이런 것을 다 결국은 방통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인사검정이 끝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역대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언론인 아니면 법률가였습니다. 한상혁 바로 이제 방통위원장도 법률가 출신이고 해서 김홍일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역시나 하는 인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씨를 보냈다가 국민과 야당의 저항에 직면에서 탄핵위기에서 갑자기 도주를 하더니 이제 김홍일 씨를 여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 가신 지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bbk 문제를 가지고 면죄부를 줬던 이른바 특수수사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비판을 했던데 대체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 밖에는 인사가 없습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리도 아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이 아니니까 검찰 많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경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금감원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여기가 규제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런 곳까지 검찰 수사통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관련해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분이시고 저는 이동관 위원장을 보내서 방송통신장학위원회로 하려다가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방송통신수사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 커뮤니티 같은 데도 봤거든요. 매우 불판적입니다. 이거는 진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런 여론들을 전혀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 보고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 이러면 고집을 비우셨을까요? 아니 언론인 출신을 임명을 하면 방송장학기술자라 그리고 또 뭐 임명하면 검찰 프레임을 하는데 아니 지금 검찰 출신의 지금 장 차관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설을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고 민주당은 정말 이 탄핵병에 도어지는 것을 진짜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이동관 방통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대상이 됩니까? 탄핵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추가 발의되고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5개월 6개월 걸리니까 고육지책으로 사퇴를 한 겁니다. 이거는 헌재 가면 백전 백성으로 기각이 될 사항인데 지금 역대 어떤 국회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이 탄핵 남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탄핵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재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 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것인데 정말 문제가 되면 고소고발 통해서 사법 트랙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 이건 저는 자꾸 검사 탄핵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검사 탄핵을 하고 또 방통위원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 내년 총선에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도록 지금 흔드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꼭 들으시고 방통위원장 이렇게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자 민주당에도 저는 바람에서 키가 않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레임을 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신 거고 한번 찾아보시면 잘 알 겁니다. 대표적인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아니지 검찰밖에 사람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서 물러나 있을 테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출신이 없다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가면 같이 일했던 검찰 직원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서관하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도 검사합니다. 그 외에도 심지어 김홍일 씨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죠. 각계각층의 검사밖에 없습니다. 금감위원장도 그렇고 전에 금감원장도 그렇고 전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역대 정부에서 군인들 군사정부에서 군인들 임명한 것 외에는 이렇게 한 집단이 정부의 모든 요직을 장악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보니까 김홍일 씨를 빨리 내정한 이유가 있죠. 우리 오늘 YTN도 관련이 있는데 YTN 연합뉴스 이동관 씨가 다 처리하지 못한 문제 빨리 민영화를 통해서 유진그룹이나 부도독한 또 또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을지재단 이런 데 처리하려고 한다는 건 국민들이 다 모를 줄 아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다시 이번 총선에서 지난번 강서 재보궐선거와 같은 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거라는 것 정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연합뉴스TV 을지재단이 보류 반려를 했습니다. 그 처리를 했으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그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요 김은경 혁신이 꾸려본 민주당 의원으로서 인유한 혁신이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또 해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위원장하고 만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 만나는 것 같은데 저는 맨 처음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조금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와 고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환자는 용산에 있는데 왜 자기를 찾아와서 자꾸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본질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자꾸 월권을 하면서 험지출마다 중진불출마다 얘기하다가 지금 직면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인유한 위원장의 정말 뭐라고 하나 본질을 보여줬던 것 언제 이분이 서대문 출마한다고 국민들이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서대문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보고 공관위원장을 맡겨달라. 스스로 셀프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정치하러 온 사람에 불과하구나. 맨 처음부터 권한도 없었던 김기현 대표가 임명할 때부터도 좀 이상했는데 본인이 인유한 씨 자체가 스스로 좀 도를 넘는구나. 이게 다 밝혀졌죠. 그리고 결국 아마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데요. 오늘 한 5시 정도경에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5시쯤에요. 지금까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어젠다인 통합 미래 그리고 희생이라는 어젠다를 잘 던져 오셨고 특히 김은경 국민당 혁신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당이 어려울 때 굉장히 이미지라든지 또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단지 이런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도부가 본인 생각에는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조금 마지막에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런 조금 섣부름 말씀을 하셔서 조금 현재는 이미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그동안에 불편한 오해도 풀면서 혁신위원회에서 던졌던 이런 어젠다에서 어떻게 좀 시간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또 메시지도 분명히 비공개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통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가졌던 최고 지도부가 가졌던 이런 어떤 조금 아쉬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됩니다. 오후 5시에 만난다고 하셨는데 만나는 게 중요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번에는 비공개 회동이라고 하지만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포괄적으로라도 김기현 대표께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몇 시 잘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인유한 씨 자체가 너무 좀 좌충우돌했다고 할까요? 갑자기 이준석 대표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그러다가는 또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을 또 여러 가지 폄하하는 또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거의 절정은 셀프 공관위원장 추천. 저는 정말 정치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냐 좀 이색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뭐 이러고 다 저는 이제 스스로 사라져가는 모습. 그리고 또 서대문 출마하지 않겠다. 언제 관심이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자꾸 뭐라고 하나 저는 뭐 이거는 우리 정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다 외면받게 되는 여야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홍 의원님 참 이 얘기로 좀 요즘에 뜨겁더라고요. 교체가 결정되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말이죠.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런데 전광훈 목사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팩트 관계를 조금 체크를 좀 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경주 간 그 모임은 경북 지역의 기독 장로연합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사가 초청해서 가셨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광훈 목사도 참석했을 뿐이고 거기에 전광훈 목사가 뭐 주최한 그런 행사가 아니다.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 네. 잘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찬 집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을 해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대장동 1타 강사로서 대장동의 몸통을 잡겠다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제 지금 사실상 주사표를 드린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면들이 결말을 떠나서 굉장히 좀 지금 당의 희생 내지는 도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박수를 저희 보수 우파진영에서 지금 받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도전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어제 저 국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조금 늦게 있어서 질의를 못했었는데 지금 홍석준 의원님 얘기가 조금 저는 뭐 사실은 맞을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게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그 행사에 다른 사람이 누구 오는지를 모르고 갔을까요 갔는데 그냥 정광호 목사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 주최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함께하고 오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물론 뭐 개각은 대통령 비서실에 한 거니까 그것도 다 이미 날짜 통보도 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아직 뭐 장관으로서의 신분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첫 번째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관계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좀 조급한 면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 세 번의 도지사의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른바 386으로 수열돼서 오셨던 분이고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관하면서 서울 양평고소록도로 백지화해가지고 오히려 유성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매우 부담감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분이 희생을 해요. 갈 곳이 없죠 사실. 검지 출마라고 하면 우리 한준호 의원이 있는 고향이나 이소영 의원이 있는 과천우항에 가도록 하세요. 이분도 이제 갈 때가 되신 분이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분이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전혀 보여주기 행정만 하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는 빠졌네요. 김포는 김기현 대표가 와야 되니까. 박 의원님 민주당 상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매일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되는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 출당 청원 동의가 이틀 만에 2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출당 요구 이게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민심 반영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통합과 단결할 때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당의 원로를 출당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오해를 풀 문제가 있다면 풀고 필요한 정치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할 시점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서로 자극하거나 또 그런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한 대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출당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 게시판에서도 내려졌습니다. 내려졌습니까? 네. 어젯밤에 당 사무처에서 바로 내리라고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최근 민주당 상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은근진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엄중하고 그리고 항상 진중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시는 분인데 최근에 은행을 보시면 좀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를 사적으로 만난 분들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결심을 하셨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중에 민주주의 실천 행동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신당 준비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할 정도가 되고 특히 또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구당 사무처에서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반대 방해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들 심지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이낙연 대표 본인조차도 지금 출당하는 그런 어떤 강성 세력이 있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수사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용 부원장의 경선 자금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나 중형까지 지금 선고가 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당이 안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세균 또 김부겸 전 총리들과 같이 고민을 하는데 특히 이낙연 대표의 최근의 은행은 단순 고민을 넘어서 탈당과 신당을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어떤 공천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또 내일 또 민주당의 중앙 간부 회의 중앙위원회에서 당한 당위에서 또 개정된 것이 이제 변경될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으로 가변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어떤 움직임으로 봐서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런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본인 스스로가 당의 원로로서 자기의 위치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신 분이고 그런 경륜이 있으신 분인 점도 하나 있고요. 또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 큰 대의에 복무하는데 신당이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치 않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한편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지지층 내에서 그만큼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특히 호남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건들 대의명분 그다음에 조직적 기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신당이 가능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 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시간을 앞에 두고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 목소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력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그루핑하고 준비한 경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역할을 같이 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 간에 회동을 한다든지 또 조직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분이 총리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총리를 하셨던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세 분 또 공통점이 이재명 대표랑 친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 분 만난 가지고 이거 뭐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총선 대선 또는 무슨 전당대회 이런 경우들의 여러 가지 제 세력들이 또 제 주요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연대하거나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내왔던 것을 굉장히 갑자기 처음 있었던 모습처럼 또 색다르게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분들을 또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조직화를 하는 거 당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율할 것인가 그런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박 의원님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어제 광주를 찾아서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다 아십니다. 정치하시겠다는 분들 처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보수에서는 국립 현충원 많이 가시고 또 진보에서는 5.18 민주 묘지 많이 가시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어디 거 어떻게 봐야죠?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표현을 했죠. 비법률적으로 명예법을 회복하겠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와중에 확실하게 이제 신당 창당에 그런 어떤 의사를 내비쳤고 또 송영길 대표도 돈봉투당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신당의 상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선거제 개편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김부겸 정세근 총리는 이 앞에 두 분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다르죠. 이 세 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본류라고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이 움직이면 그냥 탈당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본류가 흔들리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볼 게 지금 원칙과 상시라는 이제 이름으로 움직이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조공청 의원과 또 이제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 세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윤영찬 의원도 이낙연 또 이제 이원욱 의원도 정세균 이 가까운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이달 중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총리의 움직임 그리고 이 원칙 상식의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의 움직임은 조국 그리고 송영길 어떤 신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선거지 의원 말씀하셨네요. 참 박 의원님.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비례대표제 예전에 식으로 병립형으로 가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던데 왜 이렇게 민주당 분위기가 바뀐 거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 의총을 통해서 약간 좀 좁혀진 의견들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목소리 그날도 우리 대구 지역에 원회의원장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과 건의를 주셨는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의견이 좀 많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모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모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의원들 중에 의견을 차지하시는 게 뭐냐면 반 윤석열 정부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합비례정당과 같은 모습으로 지역구도 지역구는 민주당이 하지만 연합비례정당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제정당과 함께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크게 많이 모아진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홍익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지도부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되면 병립형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병립형 관련돼서 거기다 이중 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동형에서 연합비례정당과 같은 모습으로 선택을 하게 되든 조금 과거에 말씀드렸던 거랑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의총에서 나왔던 흐름들 다른 흐름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주류는 뭡니까 주류는 두 개가 저는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